운전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종 대형 면허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부터 봅시다. 일종 대형 면허는 기본적으로 다야. 승용차, 승합차, 인원 제한합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도 톤수의 제한 없이 다 되죠. 그리고 건설기계도 별표 1에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됩니다. 건설기계는 별표 1은 제가 임의로 한 거 거기 다 적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잘 안 나와. 그래서 O 해놓고 별표 1은 그 밑에 일종 대형 면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죠. 보통 대부분의 건설기계인데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이죠.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뭐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건설기계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해 보니까 지게차인데 3톤 미만의 지게차만 되는 것이겠죠. 3톤 미만의 지게차가 된다. 요거를 보시고요. 그래서 거의 되죠. 특수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수는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다만 안 되는 게 있죠. 특수에서 대부분의 특수 자동차는 되지만 안 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구 표현들을 한다면 트레일러 레커죠. 트레일러 레커였는데 이걸 한글로 바꿨죠. 견인차, 견인차하고 군환차는 제외되죠. 특수 대부분 다 되지만 견인차나 군환차, 트레일러 레커가 되겠죠. 그래서 끌고 가는 견인차를 우리가 트레일러를 견인차로 번역을 했고요. 레커를 군환차로 바꾸기는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안 돼. 얘 빼고 얘는 어디로 나오냐. 뒤에 특수에서 나오죠. 그래서 특수에서 보시면 뭐가 되느냐. 특수에 보시면 군환차가 가능한 것은 요 공간인 거죠. 공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책에 있는 거니까 따로 적을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에 이게 박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채워져 나가는 과정을 요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수험학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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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그럼 이제 다 됐죠. 다음은 이제 여기는 별도로 별표 이래 있는 거는 제가 임의로 한 거죠. 특수도 대부분은 다 되지만 특수한 거. 특수한 거 군환차 안 돼. 견인차 안 돼. 견인차 순서대로 합시다. 견인차 군환차 순서는 상관없는데 책에 있는 거 합시다. 견인차 안 되고요. 군환차도 안 되죠. 견인차. 물론 견인차도 우리가 대형 과거에는 단일 국어가 했지만 대형과 소형으로 다시 나누겠지만 합쳐서 견인차죠. 견인차 안 돼. 군환차 안 돼. 그럼 이 견인차 군환차는 뭐가 되느냐. 요게 특수죠. 특수면허죠. 특수면허는 군환차까지도 가능하죠. 군환차, 견인차가 가능하다. 요게 특징적인 것이고 이룬 자동차는 안 됩니다. 이룬 자동차. 그런데 이룬 자동차는 우리가 대형으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지만 대형으로 안 되는 건 두 가지. 조금 더 세우자면 세 가지죠. 일단 대형 중에 대형이 안 되는 건 뭐야. 웬만하면 인원이라든지 적재, 중량, 용량에 관계없이 다 되는데 안 되는 것 특수 중에서도 견인차, 군환차 안 돼. 그리고 뭐 안 돼? 이룬 자동차도 안 돼. 그럼 이거는 특수 자동차 중에 견인차, 군환차는 여기서 가능해. 특수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이룬 자동차는 여기서 안 되는데 이룬 자동차는 이종 소형 면허만이 유일해. 유일한 것이겠죠. 우리가 소형 이룬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가 원동기하고 차이는 배기량 차이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건 이룬 자동차인데 이룬 자동차는 면허 체계상 유일하게 이종 소형 면허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특징적인 것을 같이 한 번 적어 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원동기는 당연히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 특징적인 게 원동기는 모든 면허가 연선면허를 제외하고 모든 면허가 원동기는 다 베이스로 깔고 가죠. 대형도 가능하고 보통도 가능하고 소형도 가능하고 특수도 가능하고 이종 보통 가능, 소형 가능, 원동기 가능. 그래서 이렇게 먼저 축을 잡아놓고 특징적인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일종 보통은 기본적으로 대형과 구도는 같으나 인원 용량이 차이 있죠. 그래서 성용차 같으면 시빈성까지 보통도 다 가능합니다. 성합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인원이 있죠. 15명. 15명 이하가 되겠죠. 15명 이하기 때문에 16명부터죠. 16명은 우리가 보였습니까. 11에서 15가 성합차도 소형 성합차는 가능하죠. 그런데 16성부터 36성까지는 35성까지는 중형. 그다음에 36인성은 대형이죠. 그러니까 성합차 숫자는 15인데 우리가 연결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소형 성합차는 일종 보통으로 되지만 중형 대형 성합차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화물자동차도 이번에는 12톤이죠. 그러니까 15명 이하. 이거는 또 2하고 15 이하가 되겠고 이건 또 미만이 되겠죠. 이거는 특징적인 것을 보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로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된 거죠. 3톤 미만 지게차만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특수 같은 경우도 10톤 미만이죠. 그래서 10톤 미만의 특수 장점이 되는 거죠. 당연히 군환차는 이것도 안 되겠죠. 견인차다. 군환차는 역시 안 된다. 견인차나 군환차는 특수면허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면허도 기본적인 구도는 대형 면허하고 독일 하나. 인원에서 차겠죠. 그래서 숫자를 15 12 30 이 숫자죠. 그래서 15 12 30 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거는 이하고 나머지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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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이니까요. 가끔씩 이제 문제를 물어볼 때 이런 미만 이하 이런 걸 또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소형 면허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3륜차들이 있었죠. 요즘은 거의 뭐 3륜차 보기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아직 조문성을 쓰니까. 그래서 일종 소형은 이거죠. 소형 3륜 자동차죠. 3륜 자동차. 역시 화물 자동차도 3륜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안되고 그리고 원동기 되고. 그래서 소형 면 1종 소형 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주변에 요즘 3륜차가 잘 보기 힘드니까 큰 의미는 없죠. 실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됐고. 자 특수죠. 특수는 우리가 특수인가 뭔가 좀 특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면허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역시 기본구도는 그렇죠. 일단 승용차는 가능해. 그리고 승합차는 인원이 좀 더 줄죠. 10명 이하. 10명 이하가 되겠죠. 10명 이하. 더 줄어드는 것이겠죠. 10명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톤수는 또 4톤 미만이겠죠. 14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고요. 건설기계는 안 돼. 건설기계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특히 특수장태의 특이한 것은 뭐입니까. 요 군안차죠. 그러니까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군안차 견인차는 뭘 수 있죠. 견인차 군안차. 다음에 이제 견인차 군안차인데 이 군안차를 다시 두가. 아 이제 견인차를. 견인차를 다시 우리가 둘로 나누죠. 견인차를 다시. 에이씨 순서가 바뀌어 있네. 견인차 가능하고 군안차 가능한데 이제 견인차 같은 경우 우리가 요즘 뭐 보통 우리가 대형 견인차들을 주로 생각하죠. 트레일러 이런 것들 많은데 요즘은 뭐 캠핑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캠핑카를 모는 게 우리가 이제 꽤 많이 캠핑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카 조직들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대형 트레일러를 모르겠어요. 대형 트레일러를 면을 따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몇 해 전에 몇 해 전에 견인차를 다시 둘로 나누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과 소형으로 나누죠. 견인차가 되는데 군안. 그러니까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되는데 소형은 3.5톤 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캠핑카 생각하시면 되겠죠. 캠핑카 뒤에 끌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레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레저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견인차를 다시 두 가지 구간으로 놨죠. 그래서 견인 그리고 특수는 이거 말고 나머지는 이종보통 면허죠. 이종보통 면허를 바탕으로 한 대지 플러스알파 대형 견인차. 대형이라기보다도 대형 견인차죠. 이거는 통상적인 특수자동차고요. 소형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되겠죠. 군안차. 그래서 이건 특수자동차는 이종보통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밑에 이종보통은 이거 그대로 끌고 있는데 이것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승용차는 이종보통도 돼. 똑같아. 그러면 역시 10인 이하 4톤 미만이죠. 1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3.5톤 3.5톤 이하가 되겠다. 3.5톤 이하가 되겠다. 역시 군안차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거 특징적인 것을 보시면 되고 역시 여전히 이룬 자동차 안 되고 원동기는 되고 이종소형 이건 유일하게 뭐였습니까? 할리 데이비슨이죠. 그래서 이룬 자동차는 이종소형 면허만으로 유일하게 몰 수 있고 원동기도 되고 원동기는 그대로 원동기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스를 채워나는 과정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의 책은 일종을 모르고 이거 쫙 열심히 이거 열심히 이거 열심히 따로따로 열심히 이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적용하기가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생을 해봤고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만들어진 도표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로 해서 봐두시면 그럼 이제 뭔가 또 나름대로 규칙도 있죠. 그리고 제가 그냥 채워나는 걸 그냥 평면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형부터 먼저 하고 특이한 거 이거 이거 그리고 원동기 다 돼. 그리고 이제 보통부터는 구도는 같은데 숫자 15 12 30 그리고 1종 특수나 2종 보통은 또 14죠. 14 14 그리고 3.5톤 요거는 플러스 알파로 한번 기억해서 보시면 아 이거 미만이야.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하가 되죠. 4톤 이하 이하 이렇게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숫자가 일단 기본인데 이하까지도 같이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고 대체 그리고 마지막에 연선면은 아까 배경 설명했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은 기능시험 치고 난 다음에 주행시험을 쳐야 되겠죠. 주행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연선면을 발급하는데 위에 걸 그대로 가시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죠. 그리고 역시 14 14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뒤에는 건설기기 이하부터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15, 12, 15, 12, 15, 12, 15, 12, 14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얘를 이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 도표는 한번 만들어내가는 걸 기계적으로 올 때도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외우는 도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여러분한테 배경을 설명드렸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별표 1, 별표 2는 이거는 제가 의미로 실제 법조문은 이렇게 친절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다 다 적게 해서 얻어서 별표 1, 여기도 별표 2 이렇게 적어둔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리고 다음에 190명 페이지 밑에 보니까 주 2쪽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수험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의미 있거나 시험은 잘 나오지는 않죠. 형식이 바뀌는데 종류가 바뀌거나 정원 중량이 감소될 때 이런 것도 있죠.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위험물이죠. 위험물 같은 경우는 3톤 이하 위험물은 일단 1쪽만 돼. 그리고 이제 3톤 이하 3천미터 이하는 보통 가능하고요. 그걸 초과하면 대형 면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1톤인데 기준이 되는 건 3이죠. 3톤 이하 3톤 이하 그리고 3천 리터 이하 할 때는 보통. 그다음에 그걸 초과할 때는 대형 이거는 한번 정도 보시고 피견인 자동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운전면허의 조건을 봅시다. 운전면허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시도경찰청장이 면허 발급권자니까 면허를 발급해주면서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걸 붙이지냐. 조건의 종류가 밑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것. 가 자동변속기 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하고 오토전용 이렇게 하는 거죠. 오토만 모을 수 있는 조건을 하는 경우. 또는 3류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장치 어떤 특수한 제한을 가한 조건을 하는 거죠. 또는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보통 우리가 가속페달이나 악셀레이터 브레이크는 발로 하는 데에서 하반신에 장애가 있다. 그런데 상반신은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뭐입니까. 손으로 이런 특수 제작된 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등을 부착하는 조건. 또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제작성이 되는 것. 이거는 조건을 달 수 있죠. 또 의수, 의족, 보청기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조건. 또 우리가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각장애는 운전할 때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는 면허의 결격장애가 되지만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허는 발급받을 수 있거든. 그 때 면허 결격사에서 나올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운전할 때 시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지만 청각,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들리죠. 그래서 시각을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그겁니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 표지와 다른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고을 별도로 부착하는 조건을 달아서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3번 조건은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적성검에 받은 사람이 신체상의 상태, 운전 능력에 따라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하는 것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 통보나 기제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전면허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보시고 뒤에는 조건은 뭐 기억하시면 되냐. 병합해서 붙일 수 있다. 시험에 나오면 그거에 나올 겁니다. 나머지 조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 나와도 그렇게 틀릴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을 가만히 있어 보시고 2번 연섭 운전면허죠. 운전면허는 아까 여기에 썼죠.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의 경우에 주행시험을 치기 위해서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연섭 면허는 제일 첫 번째 기간, 유효기간 1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연섭 운전면허 효력은 유효기간 1년, 1년에다가 지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이라 하더라도 본 면허 취득하면 연섭 면허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번이 그렇죠. 본 면허를 취득하면 효력을 상실하죠. 됐고요. 1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섭 면허는 어떻게 이용하냐. 밑에 있는 것은 시행 규칙이지만 한번 봅시다. 연섭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혼자서 하면 안 돼. 옆에 누군가 운전을 지도하는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대부분 학원에 전문 강사들이 옆에서 면허를 연섭 운전할 때 옆에서 지도를 하지만 꼭 걸을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다시 누군가 옆에 한 명 타고 있었는데 누구냐. 운전면허를 받은 앞에서 2년 경과했으니까 뭐 기억합니까? 초보 운전자 말고 최소한 초보 운전자를 면허한 사람. 2년 지난 사람이 옆에서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섭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된 사람이 옆에 같이 동성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연섭 면허는 주행연섭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섭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연섭용이니까. 그리고 연섭 중인 자동차 이거 별표 표지 붙이죠. 그래서 주행연섭 이런 것들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글 잘 기억해서 보셔야 되겠죠.